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저씨 운영하신 분은 다 지금... 어? 다 오신다. 반갑습니다. 이쪽으로 내려가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, 선생님. 고생하셨습니다. 음반 잘 수정하겠습니다, 선생님. 다음에 한 번 또 뵈면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티켓이 없어서 못 들어가시고 계속 밖에 계셨대요. 9시부터는... 그렇게 이렇게 가져오셔서... 고맙습니다.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. 힘내십시오. 조금 더 시간이 있어서...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..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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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들어가세요. 그럼 전화드릴게요. 꼭 쉬세요. 안녕히 가세요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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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너무 맛있게 드세요. 이쪽 오atives 하셔서. 예, 예. 아닙니다. 이샘는 Kickstarter. 고맙습니다.